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도액 열려있는 방송 오픈 tv 채널의 새로운 기획으로 부정기 연재이긴 합니다만 제가 재미있게 봤던 동인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냄물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번째 작품은 사춘기의 공부라는 작품입니다 소꿉친구인 카스가와 코바야시가 주인공인 작품인데 호기싱마른 여학생인 카스가는 남자아이들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던 차에 몸을 보고싶다는 마음에 코바야시와 시험점수로 소원하나 들어주기 내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던 카스가였지만 오직 남자의 몸을 보고싶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드디어 시험점수가 나오는 날 놀랍게도 평소에 공부를 잘 못하던 카스가는 100점을 받아서 코바야시와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점이니까 두사람은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기로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카스가를 좋아하던 코바야시는 정말 수줍게 카스가에 지우개를 달라고 부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우개를 준 카스가는 자신의 소원으로는 코바야시의 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카스가의 말은 놀란 코바야시는 안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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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원이나 들어주기로 했는데 안해준다면 울어버리는 카스가를 보고 결국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두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힘들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카스가가 줬던 지우개의 냄새를 맡는 코바야시 향기가 나는 지우개는 아니지만 코바야시가 지우개의 냄새를 맡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은 2편으로 이루어지고 역시 호기심 많은 소녀인 카스가는 인체의 신비 책을 보던 중에 두사람이 하던게 뭔지 깨닫게 되고 코바야시에게 알려줍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코바야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하고 알았다고 했지만 카스가는 또 울어버리고 결국은 예전에 했던 일은 또 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 지나가게 되죠 카스가는 점점 예뻐지고 관심을 갖는 남자들이 많아졌죠 코바야시는 불안해집니다 3편으로 이루어지며 두사람은 진학을 하고 코바야시는 점점 예뻐지는 카스가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기에게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예쁘고 인기도 많아진 카스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코바야시였지만 우연히 두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어쩌다보니 두사람은 체육창고 청소를 하게 되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데 체육창고 문이 잠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허둥지둥대선 두사람은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바야시가 카스카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지만 카스가가 너무 예뻐져서 말을 못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리면서 앞으로도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로 한 다음 또 어쩌다보니 예전 했던 일을 해버리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이것저것 같이 하기로 합니다 이야기는 4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거리낌없이 사귀기로 한 두사람은 첫 데이트도 하게 됩니다 눈치 볼 것도 없는 상황이니 손만 잡아도 달아오르게 된 두사람은 처음으로 같이 그걸 사러 왔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카스가는 정원에게 잘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자 밑에 숨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상품을 하나씩 꺼내서 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없는 행동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첫 데이트를 집에 살게 된 두사람은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첫 데이트가 이런식이라 걱정하는 코발씨에게 카스가는 집에서도 별이 보인다면서 위로합니다 5편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두사람은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카스카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판정을 알파벳으로 하는데 A가 안정적이고 E는 가장 좋지 않은 등급이지만 카스가는 A부터 Z까지 있는 줄 알고 E등급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러다가는 같은 학교를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사람은 당분간 만나지 않기로 하고 카스카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만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다행히 두사람은 같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동안 참고 있던 두사람은 어디로 갈 시간도 참지 못하고 같이 지내며 결국은 같은 학교를 지나게 성공합니다 5.5편에서 두사람은 수영수업시간이었지만 둘이 빠져나갑니다 어릴때부터 남달랐던 카스카의 호기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업을 빼먹은 두사람은 보충 수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편 대학생이 된 두사람은 처음으로 숙박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과 같이 사회 좋게 해당하던 두사람은 재미있게 놀다가 두사람의 염원을 담은 행복의 자물쇠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두사람은 이미 가족이 공인한 커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카스카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왔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주는 카스카 카스카는 드디어 코바야시에게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코바야시는 카스카 모르게 사뒀던 반지를 선물합니다 순수였던 두사람의 친구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결혼까지 성공하는 수뇌물의 정석과도 같은 작품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메가네의 작가님의 작품 사춘기의 공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